잠시 후 이거 아니에요... 샤오롱보 저 샤오롱바오래요! 샤오롱바오래요 너무 귀여워요 이거 샤오롱바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거 사과 아니에요? 사과에 사과 사과 샤오롱바오와 사과입니다 샤오롱바오 오늘 뭔가 좀 이런 느낌,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이런 느낌의 컨셉인 것 같아서 최대한 뭐, 땡, 보지 이런 느낌으로 찍어봤는데 어떤 것이 과연 잡지에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랩까지 많이 좋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티 선배님이예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소름 그래도 멋있게 찍어야지 맞아 포토도 내 이름? 내가 이름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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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촬영 끝났습니다 너무 신기한 방법으로 앉았는데 예쁘게 나와서 기뻐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귀여웠고 옷도 너무 좋아요 핑크 핑크 그리고 꽃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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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림픽 바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귀여워 뭔가 오늘 분위기 더 팔렐리나 같아서 너무 뭔가 기뻐요 뭔가 비슷한 옷이 있어서 이거랑 너무 옷 입고 옷 입고 옷 입고 옷 입고 예쁘죠 오늘은 뮤비 때가 생각나는 이 리본 헤어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리본하게 되면 기분이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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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촬영만 끝내본 유산입니다 네 많이 칭찬해 주실 때마다 기분이 좋아서 입꼬리가 슬금슬금 올라갔지만 열심히 참아봤습니다 쿨한 표정을 찍기 위해 열심히 참아봤어요 댄스 뒷갈분도 그때 근데 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유나 언니 잘랐다, 유나 언니. 오, 엘리 언니 예쁜다. 유나 언니. 뭔가 스포츠 광고하는 사람 같아. 유나 언니. 한국은의 스웨어. 제작업. 제가 그 작품을 최종 서울시와 동일하게 들었고, 권롭게 지내던 매력. 끝나는 거, 끝나는 거 기다리고 이제 유닛 촬영할 것 같아요. 이제 유닛 파트너는 코토콘입니다. 와! 오늘 코토콘이랑은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유닛 촬영. 너무 기대가 돼요. 오늘 코토콘이 진짜 귀엽거든요. 뭔데요? 그치, 언니한테? 친구인가? 동생이지? 언니예요. 아, 맞다, 맞다, 맞다. 미안해, 미안해. 도대체, 하나, 둘. 저희 처음 뮤직비디오 보면서 봤어요. 뭐야, 정치 컷? 아, 진짜. 이렇게 사진 찍으면 조금 어색한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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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래서,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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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치, 그치. 듣지 마세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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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초밀착, 초밀착 사진. 자켓 사진을 좀 몸이, 몸만 붙여줬다면은. 이렇게. 맞아, 뭔가. 어떠신가요? 어. 저희의 깨르르 사진. 귀여워. 대구장. 굿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걸리시하고 퓨어한 컨셉으로 에스타이를 촬영해보았는데 랩도들 어떠신가요? 어때요? 최근에 촬영을 많이 해서 자연스럽게 코디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다른 컨셉 보여드릴게요 안녕!